XSFM입니다. I, D, W, K 스포츠 베팅 마켓에 돈을 대신 걸고 땄을 경우 상금을 수금해서 전달하는 러너가 있습니다. 조직이 사람을 포섭하고 경기를 조작하며 돈을 나누는 과정. 오늘의 교양시마 승부조작의 앵예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또한 아무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실 겁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가가호호 모여서 뉴스 얘기하며 손을 녹이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다 되셨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213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2017년 3월 셋째 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엄쇼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옆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오늘은 잠시 후에 시사 프로그램을 안 듣던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교양심화 승부조사 개인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핵심입니다. 어제 들었던 사기서법과는 비교도 안되는 치밀한 네 왜요? 그 사람들은 나라똥 같고 안해요. 맞아요. 자기 집 자기 간 염통 염통 안되지 염통은 심장이니까 생명 생명 손모가지 등을 걸어가면 하는 거라 보통 치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걸 왜 소개해드릴까요? 이젠 이러면 잡힌다. 잡아낼 수 있다.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기서법들이 그리고 앞으로 또 말씀해 주실 사기서법들은 사실 우리는 우아하면서 듣지만 다 파회가 된 거를 말씀해 주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수법을 쓰고 있겠죠? 네. 어디 가서 걸리고 여기서 들었더라고 하면 고소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잠시 후에 다시 이원초의 오즈마스터를 모시도록 아 마스터가 아니야 오즈메이커를 모시도록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가보니 그래픽이 어떻다 말이 많은데 이해는 안 되고 작품으로서의 게임만 즐기시면 되는 당신은 합리적인 유저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최적의 시스템 전기를 적게 쓰고 발열이 적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임 플레이에는 무리가 없는 정품만 쓰고 에이집 수도 확실한 다목적 데스크탑 액세스몰에서 32만 원만 결제하시면 당신의 것 향후에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함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 컴스테이션을 고려해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뮤즈케어 헤어 에센스 교양심화 승부 조작에 인해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던 지난주에 이어서 교양심화 스포츠 도박에 인해 시간 두 번째 시간 해외에 오래 계시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는데 저희가 어렵게 포획한 그렇습니다. 이원채 오즈메이커를 다시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말이에요. 스포츠 배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얼마만큼이나 다채로운가?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죄가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들을 얘기는 뭡니까? 잡는 얘기로 가야죠. 아 네. 다행입니다. 배팅 회사의 역습 조작에 대해서 스포츠 배팅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난주에는 너무 매력 있는 얘기들만 들어가지고 잡히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 내용을 요약해 주셨는데 스포츠 배팅이 보험과 비슷하고 승부 조작은 보험 사기와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승부 조작 적발은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뤄지겠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가는 분을 의심하듯이 배팅 회사들은 상습적으로 돈을 따가는 분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힌트를 하나 주셨네요. 갑자기 거액이 배팅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수입차 관련 보험 사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중고 수입차를 사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싸게 사는데 보험회사는 일단 수입차니까 무조건 3천만 원 정도 보상해 주는 그래서 천만 원대에 전파된 수입차를 사서 그냥 강에다 계속 집어넣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러가기만 하는 상태의 수입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한 다음 강에 넣으면 3천만 원. 참 저는 이런 사례 들을 때마다 반성하게 돼요. 왜요? 좋든 나쁘든 인생 사난되는 저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저도 그게 제가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업계에 있으면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성의를 가지고 업계의 시장에 물을 흐려놓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싫어하고는 이게 그 할실에서 안 하던 얘기네요. 그런 사람을 다 싫어하면서는 인생을 못 살아요. 차라리 좀 얼어붙은 눈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들여다보는 쪽이 처음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격인데요. 이번에 스포츠토박에 대해서 듣게 되시는 시사 프로그램은 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쾌감을 제공해요. 그런데 이건 보통 실제 세상에서는 나를 위한 핑계를 누가 대주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회사가 안망하게 운영을 하는 일만 해도 치사한 사람들 때문에 못 견디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미워하고는 제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몇 년 동안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정 성분비상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쪽에서 종사하면 안 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종사해야 되는 이원처 오줌 메이커 같은 분 말고 종사하면 안 되는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 열심히 사는 레벨은 우리가 무슨 리니지 하듯이 1에서 100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버워치였어요. 그러니까요. 1에서 100은 바보다. 그렇죠. 시사함의 레벨로 따지면. 악의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다가 봐야지. 시사프로 답지 않게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얘기 들어오니까 배달의 민족 특정 업체 이름이긴 한데 배달 전문 업체도 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OO의 OO을 속였다. OO의 OO을 속여서 가짜 레스토랑을 만들고 전화 주문을 무한대로 넣어서 포인트를 돈으로 받은. 맞습니다. 전화기 60대인가를 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걸리려고. 지금 이건 얘기 나와도 되죠. 배민 측은 피해자니까. 그렇죠. 배민 측에서 또 항의를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더라고요. 언론사에서도. 배민, 사기 이런 식으로만 제목을 넣으니까 배달의 민족 측이 당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잡아낸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것도. 계속 이 회사는 그 특정 몇 개의 전화번호 이외에서는 주문이 없고 주문이 너무 동일 시간대에 몰려있고 뭐 이런 미친 미식인들이 다 있나.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배달 번호가 다 이제 한 지역에 몰려있고 그런 경우에 잡아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진짜 그거는 배달 시간만큼의 선물 옵션. 선물 옵션도 아니지. 그냥 자기가 자기 것을 주문했으니까. 사실 이 얘기가 스포츠 승부 조작하려는 노력과 적발 노력하고도 연결됩니다. 거액의 보험을 들면 의심을 받으니까. 대부분 쪼개서 들죠. 보험을. UMC님이 윤세민 기자님 생명보험을 10억짜리에 갑자기 들었다. 그건 이제 위험한 거죠. 죽일 거죠. 그럼 보험회사도 안 받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남의 목숨에 10억을 걸면은. 착한 설계자가 윤세민한테 전화해 주겠죠. 조심하라고. 하지만 난 돈은 받겠다고. 수령인을 저로 바꿔주세요. 죽은 다음에 찾아갈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크게 한 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받으셨는데 저 지금 무릎 다쳐가지고 내일부터 수술 들어간다고 이러니까. 나 저 얘기 들어왔어요. 할머니께서 그래? 이랬으니까. 되게 그때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이름에 보험을 그래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한 100만 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때 돈 받은 걸로 빚을 다 갖고 남은 일부다. 실제로는 얼마를 받았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되겠죠. 무릎 하나에 5천이면 거의 메시급이신데.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 공통점으로 흥미로운 점은 10억을 걸면 안 되니까 1억짜리 10개를 가입을 하겠죠. 보통. 아까 말씀드린 배달 사기에서도 전화기 몇십 대를 쓰고 안 걸리려고 쪼개기를 하고 스포츠 배팅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팀에 갑자기 10억을 걸겠다. 그럼 회사가 분명히 거절합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렇죠. 그럼 10명을 찾으면 되죠. 10개 회사에 찾아가서 1억씩 돈을 걸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끼리 이런 거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군요. 이게 부동산 매물 정보가 업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온라인화된 것이 이제 드디어 모바일에도 풀리기 시작했고 사려는 고객들에게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그 전에 업자들에게만 돌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그거였다 그래요. 장난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내기 위해서. 업자들의 공생을 위해서 필수였던 거죠. 그래서 배팅 회사들 같은 경우에 돈을 유독 잘 따는 고객이 있을 경우 조회를 합니다. 혹시 너희 회사에도 이 사람 같냐. 똑같은 경기에 걸었느냐. 그래서 그게 일치한다고 밝혀지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승부 조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0만 달러를 10군데에 걸었을 때 한 경기에 건 기록이 남아있으면 업자들끼리 그것을 돌려서 보고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꾼이구나.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파회가 되는 게 10명을 모아서 돈을 나눠서 걸고 그중에 3명은 한 번 배팅에 실패하게 하고 그걸 승부는 나눠서 돌려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돈 걸어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저 같은 놈의 머리는 이미 대행업체는 여러 명의 돈을 모아다가 소매 배팅이 아니고 도매 배팅으로 잔뜩 모아서 배팅 회사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억 배팅 저기 2천 배팅 3천 배팅 다 덩어리를 모아서 배팅 회사 입장에서는 홈팀 이기는 거에 10억이 들어오면 쫄리지만 홈팀 10억 무승부 5억 어웨이팀 3억을 모아서 누가 가져왔다. 통으로 그런 거는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해서 배팅을 걸게 해주는 브로커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협동조합이네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배팅 브로커리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내 카드로 하려고 그랬더니 튕겨나가면 페이팔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팔을 내 카드를 가려주고 여러 사람 카드로 하나 결제하게 해주는 페이팔이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쪼갰다 붙이는 그런 스킬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은 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또 적발 시스템을 만들고요. 막아내고자 하는 배팅 회사들이 있다면 그걸 뚫어내고자 하는 회사들도 있네요. 그렇죠. 하기상 우리나라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말은 쉬울 거 아니에요. 니들만 돈 버냐?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쪼개기를 하고 배팅 회사는 정보 공유를 해서 그걸 잡아낸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아직 기업화돼서 전문 업체들이 여러 개 있고요. 특히 그중에 오래된 회사 중에는 피파의 자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피파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승부 조작만 적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파 EWS라는 회사인데요. Early Warning System. 그래서 배팅 회사들의 배당률 변동을 보고 자금 흐름을 보고 승부 조작을 잡아내는 겁니다. 와 뭘 해도 속도전이긴 하네요. 그리고 다른 민간 업체가 또 유명한 데가 이제 하나 있고요. 영국 회사 스포츠레이더라는 데가 있고 전세계 복권 회사들이 조합을 만든 게 있습니다. GLMS라고 글로벌 로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전세계 복권 회사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이 경기에 이상하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 너희 회사는 괜찮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돌려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감시하는 기술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는 여기에서 많이 기술이 발전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수학 천재는 갈 때가 많네요. 그건 그래. 베팅하는 쪽에서도 부르죠. 그러니까. 베팅하는 쪽에서도 부르고. 그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기술 분석하는 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적발을 많이 해내는데 그래서 부정행위를 잡아낼 경우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베팅 한도를 축소하는 거죠. 전체 고객들의 베팅 한도가 아닙니다. 의심되는 해당 고객의 꾼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5만 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손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발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올 얘기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그 베팅 회사들이 아예 안 맞고 5만 원만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 경기에 5천만 원을 걸기 위해서죠. 제가 지금 못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 네. 베팅 회사도 돈을 벌 수 있잖아. 아 베팅 회사 입장에서 유능한 조작군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주식으로 얘기하면 작전 세력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 사는 주식만 따라가면 돈을 벌잖아요. 아 그가 알고 있다. 네. 우리는 그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UMC님이 승부 조작을 하면 네. 저희 회사에서 완전히 내쫓는 게 아니고 5만 원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UMC님은 이제 5만 원을 100군데 걸고 다니고 있을 거고 아 저는 그 5만 원을 받아서 아 귀찮게 됐구만 이러면서 이 경기가 조작된 걸 아니까 나는 저기다 5천만 원 걸어야지 아 여기에서 돈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을 봅니다. 우리가 편이 자주 바뀌네요. 그러게요. 이게 제일 재밌네요. 와 우리 뭐 비록 짧은 2시간 반 이 정도의 방송 분량 동안에서도 그 스포츠 배팅 회사가 가장 불법으로의 유혹을 많이 당하는 세력인데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아직 안 나오네 했는데 네. 아주 재미있는 데서 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막아야지 하다가 어 생각해보니 나도 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렇다면 회사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다 보니까 회사들도 회사들을 의심하고 있네요.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해칭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뭐요? 한쪽으로 돈이 너무 쏠렸을 경우에 좀 반대쪽에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이해가 일치되면은 그런 거래가 매칭이 이뤄지기도 하죠. 이게 다루는 상품이 돈인 회사들이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공산품 만들어 파는데하고 되게 달라요. 돈이 흘러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되게 예의주시하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드리자면 해칭에 대해서 예를 드리자면 축구 한일전이 있다고 봤을 때 한국에서는 돈의 90%가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배당과 관계없이 애국 가치는 분들이 많아서 태극기가 촛불보다 많듯이 애국세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고 일본에서는 배팅을 하면 90% 돈이 일본에 걸립니다. 그럼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이기면 돈을 왕창 잃는 거고 일본 이기면 돈을 따는 거죠. 일본은 반대고 서로 약간 거기서 돈을 수확을 합니다. 아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의 입장이 한국 팬과 일본 팬의 입장과 반대일 수밖에 없군요. 서로 밸런싱을 맞춰준 거죠. 내 돈을 일본 회사에 걸어놓으면 그렇다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상대방 나라의 회사들 뿐이네요. 서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경계가 조작됐다는 거 아는데 마침 저 회사는 그쪽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럼 거기다 묻어서 가는 거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스포츠 얘기가 아니고요. 외환 딜러나 금융시장 얘기예요. 시작은 스포츠였으나 지금은 그냥 배팅 상품이에요. 돈만 남았어요. 그냥 파이낸스로 봅니다. 영국에서는 완전히. 스니커 시장하고 되게 닮았어요. 왜요?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 리테일을 휩쓸어가는 얼리버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자기가 어디 출신이든 이베이를 잘 써가지고 먼저 사고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숨기죠. 자기가 어떻게 물량을 구하는지는. 그거는 조던 브랜드나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안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이지부스트를 어디서 그렇게 먼저 220달러에 가져가서 1000달러에 파는지를 그 능력을 갖추고 나면 너무 유명해집니다. 돈도 되게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 신발 한 켤레 사는 거는 돈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대한 작물에 비해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전세계 연예인들한테 유명해져요. 같이 사진을 찍고 좀 더 100달러 200달러 싸게 팔아줘요. 그리고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 대가 정도로만 엄청 싸게 팔아주고 물건을 먼저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리테일 리세일 시장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 선물 시장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스니커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금융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느냐만 다른 거죠. 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이 얘기가 어색한가 했더니 윤세민이 스포츠에 어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돈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이게 서부 텍사스 중지류를 갖고 거래를 하건 스니커를 갖고 거래를 하건 스포츠 경기 결과를 갖고 거래를 하건 EU와 영국을 가지고 거래를 하든 그렇죠. 왕실과 스코트랜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든 그래서 결국은 몇 번 반복된 얘기지만 금융 상품화되고 있고 모든 금융 사기의 기법이 스포츠 승부 조작으로 이어지고 금융 사기를 막는 모든 기법이 스포츠 승부 조작 방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시는 모피아로 접근하네요. 저는 은행사를 의심해야 되고 증권사를 의심해야 되고 제2금융권 업체도 의심해야 되고 최초에는 그냥 보험 사기 치는 개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가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경제부총리도 의심해야 되고요. 얘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자면 미국 스포츠는 셔츠 같은데 스폰서들이 없죠. 유니폼에 스폰서 이름을 새기지 않죠. 대부분. 올해부터 NBA가 트라이를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은 전통 때문에 4대 스포츠가 웬만하면 회사 이름을 앞에 보이는 데는 절대 안 붙이죠. 지난 회에 U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 축구는 대부분 베팅 회사들이 888입니다. 가슴 파괴 있죠. 888.com, 188.com 그렇습니다. 다 파벳. 다 파벳이 대박벳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뭐 188 처음에 보고서 디디바 온 줄 알았어요. 888 짭인가?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네. 이것도 간접적인 의미의 승부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경기 베팅을 팔다 보니 예를 들면 예전에 이청룡 선수가 뛰었던 볼튼 같은 경우가 188이었는데 네. 188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볼튼이 이기는 게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이기면 우리가 돈을 딴다. 그런 경우에 네. 그 회사에게 돈을 줍니다. 이번 경기 승리수당 얼마. 그리고 베팅 상황을 봤더니 볼튼이 지는 게 이익이다. 그 경기에는 보너스를 안 거는 거죠. 이게 중요하네요. 근데 그런 경기를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프리시즌 매치거나 리그컵 대회라고 이제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대회들이 있어요. 축구는. 한 시즌에 이제 정규리그가 있고 FA컵이 있고 리그컵이 있는데 리그컵은 많은 팀들이 주전을 세이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규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팀이 주전을 내는 게 유리하면 돈을 주는 거고 베팅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비윈이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었고요. AC밀란도 비윈이었고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합법이에요. 승리에 대한 보너스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쯤 가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져서요. 맞아요. 아니 승리수당으로 딴 돈을 준다. 딴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승리수당이 들어오는 경기와 들어오지 않는 경기를 구별해서 스쿼드를 조절하잖아요. 이제는 팀까지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합법적으로 보고 싶지 않죠. 팬 입장에서는. 승리수당을 받는 경기에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우승 보험. 삼성화재가 삼성 라이온즈 우승에 보험이 걸려있는데 이것도 경계가 이상하죠. 보험금을 주기 싫으면 갑자기 두산 선수들한테 삼성화재가 승리 보너스를 걸 수도 있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사례를 비추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팀이 지난 회에 얘기 나온 게 두산이 2억 원 보험을 들어서 10억 원을 타갔는데 한국 시리즈 7차전에 그 보험회사가 8억을 날리느니 2억 3억 정도로 보너스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보험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패팅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 계약을 했던 팀장급의 직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처리해보려고 사활을 걸었겠죠. 자기 몇 년치 연봉을 아낄 수 있는데 보험의 탈을 쓰고 있는 하는 합법입니다. 금융사업에서 사기 수법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걸 스포츠 패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 지난주에 노란우산 공제 들러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망하면 보호를 받아야 될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한 달에 얼마라도 붙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세금도 좀 깎아줘요. 노란우산 공제 들면. 그래서 갔는데 거기 있는 말도 다 이해 못해요. 맞아요. 적금 하나 들은데도 이해 못한다고. 맞아요. 이게 지금 너무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더더욱이 실전까지 가기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하기 더 힘들어요. 얘기가 쉬워서 그래요. 보통 사람은 핸드폰 살 때도 이해 못하잖아요. 파는 사람 중 누구도 이렇게 친절하게 깔끔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또 촉이 있는 사람들은 걸 때 자기가 큰 돈 들고 거는 거 아니어도 이 정도 예상하고 들어오잖아.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시사 프로가 이게 싫은 거야.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 착한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뭐 그런 더 명확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는 승부조작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승부조작을 하는지 이것은 저의 모럴 회자드 탓이 아니고 그냥 방송 기획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광고 듣고 들으시죠. 네.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찔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제가 알고 있는 승부조작의 수법은 무탈 뭉쳐놓고 자기 무탈치기 우클릭한 줄 알았는데 어택당 찍고 있다. 네. 나한테. 그 자기 무탈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고 싶어서 노력했는데도 잘 못 져가지고 결국 자기 무탈까지 치는 사태까지 왔다고 많이 팬들이 그랬죠. 맞습니다. 그 경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 이상하게 하기. 네. 네. 그런 것들만 일단 생각이 나는데 한참 바쁠 때 SCB 춤추다 걸리고 뭐 업 안 하기 저는 그때 지난 시간에 조성주 소장하고 방송할 때 얘기했던 그 설명이 기억나요. 일꾼을 0점 몇 초씩 늦게 찍는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스타1 시절에는 알아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은 공식 기록이 안 되거든. 그렇죠. 컨트롤은 리플레이에 남지 않는다 말이야. 네. 그걸 가지고 했던. 아. 네. 지금 이게 소수 의견이긴 한데요. 스포츠 배팅과 승부조작 관련 업계에서는 선수들의 얼굴 근육의 떨림을 가지고 승부조작을 잡아내자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승부차기에서 일부러 실축하는 애들. 아. 그런 거를 그걸로 잡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생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프로파일링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거짓말할 때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뭐 이래서. 그거에 가장 명확하게 부합하는 게 바로 e스포츠네요. 마인 역대박 터지면 얼굴 확 주민해지고 그러잖아요. 시기 굳고 맞았는데. 두 부대 죽었는데. 그 외국어는 손가락에 미세한 떨림을 보면서. e스포츠는 관객도 보고 있으면 김혜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김혜빈 논란은 그런 때 나오죠. 이건 21세기의 골상학인데 금융이 뭉쳐 있습니다. 광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승부조작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부조작에 가담을 강요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 이걸 피해라. 라는 정보에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업체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수법이겠죠. 그렇죠. 이미 다 알려진 수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은 이걸 듣고 꿈을 키우시면 큰일 난다. 이거는 이제 라이트 형제 얘기를 들으시고 내일부터 비행기 만드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승부조작하는 사람 승부조작꾼이라고도 하고 픽서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매치 픽싱이라고 하니까요. 아 매치 픽싱 네. 매치 픽싱이라고 하는 원래 그 픽서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상황을 막판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절하면서 끝까지 해결자 역할까지 해주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포주 오여타 그럼 그중에 유명한 사람도 픽서라고 부르고 아 네.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죠. 설계하고 기획총괄하는 설계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고 설계를 했으면 그거를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실행자 행동대원 대부분의 경우는 선수거나 감독 심판 심판 네. 그리고 이제 전달책이 있는데요. 전달책은 이제 보통 이제 돈을 운반해 주는 사람들이고 선수랑 연락하고 이런 이제 잔심부름하는 최말단의 SCV 아 마재윤 같은 분들이죠. 트랜스포터 영화에선 멋있게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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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사항을 선수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잔심부름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뭐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죠. 상금 수령도 이런 분들이 대신하니까요. 그러니까 픽서가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줄 베팅 회사가 없죠. 아 그러니까 픽서 대신 가서 돈을 걸어주고 네. 선수들한테 가서 오늘 경기는 몇 대 몇입니다. 얘기해주고 또 세탁된 돈을 전달해주고 그렇죠. 상금 전달해주고 또는 누구누구 포섭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기획자에게 연락하고 그러니까 뭐 SCV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러너라고 부르는지 알겠네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네요. 네. 그게 그 저 미러세지에서 보면 러너는 이렇게 뭐 그 자유주의 세력의 최후의 저항수단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범법자들이 옥상에서 뛰어다니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요즘 라우어 하지 않으세요? 네. 거기도 러너 나오죠. 아 그 러너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조작군이 경기를 조작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선수들이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의 흐름은 이제 러너들 전달책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러너의 역할이 잘 수행만 된다면 실행하는 나쁜 짓을 실행하는 선수들은 픽서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선수들과 러너까지만 걸리고 픽서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점조직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데요. 해외에서는 또 이게 나날이 수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발전했다고도 이미 몇 년 전 유명해진 사례들인데요. 좀 의외의 사실인데 저한테는 전 세계에서 승부조작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인 게 의외인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는 왠지 좀 거리가 깨끗해서 네. 거리도 깨끗하고 준법 정신이 뭐 이런 그리고 원래 존재감이 작은 나라잖아요. 스포츠 자체 시장이 큰 나라도 아닌데 스포츠 시장으로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서울보다도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전 세계를 다 해집어놓고 승부조작을 한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명하신 미스터 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승부조작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부터 탄이네요? 네. 탄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 축구팀을 그냥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거기에 자기가 신뢰하는 선수들을 이적을 시킵니다. 이미 포섭된 선수들을 그렇죠. 자기 휘하에 있는 선수들을 그 팀으로 국제 이적을 시켜서 이 픽서는 놀랍도록 적극적이네요. 팀을 그냥 통째로 자기가 그냥 주무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그 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산 다음에 이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전 유럽의 팀들을 계속 매입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은 저는 다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픽서가 직접 팀 창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희룡도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역사를 사서 이용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하는 걸로 우회 상장해서 주가 조작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미 있는 팀을 사서. 역설적으로 안산의 OK저축은행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창단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상한 짓을 해봐야 고리로 소액을 빌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배구단을 운영한다고 더 많이 할 거면 보장도 없고 이상한 짓이 하나 더 있죠. 광고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 쏘아 쏘아. 그 둘 정도밖에 없잖아요. 쉽습니다. 픽서가 팀을 산다. 탄 선생님의 동업자이자 제자인 또 인도 분이 한 분 계세요. 인도계 싱가포르 사람인데 최근에 그분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 많은 수법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감동을 먹은 사례는 이분이 가짜 대회를 만듭니다. A매치를 만들어요. 자기가. 아프리카로 가서. 어머. 4개국 초청 친선 대회를 자기가 만듭니다. 대회를 돈 많은 사람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상식으로는 피파가 그거를 무슨 흑막이 있어서 만드는 걸로 의심하기는 좀 어렵 없을 것이죠. 유럽 배팅회사 입장에서 보면 피파 홈페이지에 이날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랑 무슨 나라가 A매치를 한다. 그럼 그 경기를 그냥 파는 거예요. 피파 홈페이지 올라갔으니까 제대로 된 경기겠지. 하지만 실제는 인도 아저씨가 아프리카노 동네 가서 사람 10명을 그냥 데려옵니다. 11명을 그냥 사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히고 경기장 하나 빌려서 자기 친구 심판을 데려와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실제 국가대표는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파의 그날 날짜가 고지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 국가대표는 집에서 풀스 같은 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는 A매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A매치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 유명한 사례에서는 베팅 회사들이 문의합니다. 피파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경기한다고 했는데 가보니 동네 아저씨들이 조기 축구를 하고 있더라. 문자 중개하는 친구 보내봤더니. 그렇죠.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A매치냐. 우리 회사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 보냈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바가. 예를 들면 UMC님이 갑자기 한일전 야구 친선전을 한다. 그래서 갔더니 타자로 제가 나오는 거죠. 내 친구들. 우리과 마사오님이 마사오님이 하고 있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인데. 투수로 엔지니어님이 나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승부 조작권은 아프리카 축구협회 직원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피파의 공문을 보낸 거예요. 와. 우리가 이날에 A매치를 합니다. 공문을 보냈고. 아프리카 축구협회 공식 해명은 해킹당했다. 허어. 이명박 같은. 인비테이셔널급의 이제 가벼운 컵 대회를 할 때 애는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A매치라는 자격을 내주는 데 있어서 감사를 먼저 피파가 그걸 다 할 여력이 없다는 걸 또 이용을 했겠네요. 그렇죠. 정말 큰 A매치 같은 경우는 피파나 지역 축구연맹에서 매치 커미셔너를 보내는데 이런 친선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연락해서 저희 A매치 합니다. 그리고 배팅 마켓이 생기는 걸 보고 배당 제일 높은 거로 배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뭐 없이 사는 나라 그런 거 신경 사실 여유가 없는 나라들 이런 데에서 일부러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기는 중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중계가 안 되는 경기만 문자 중계는 될 수 있어도 네. 그래서 배팅 회사들이 그런 수상한 경기들은 배팅 리밋을 상당히 작게 주죠. TV 중계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또 해놓기는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나 승부 조작권이 우리한테 돈 걸면 우리도 걸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팅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을 조금만 나쁘게 먹어도 혹은 나쁘게 먹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손에 떡이네요. 그렇죠. 누가 나와서 뭔 짓을 해도 배팅 회사는 돈을 버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그냥 돈을 먹튀하는 경우도 있죠. 바다만 놓고 어디 가요? 배팅 회사 회사 가요. 아 그냥 종업식 이렇게 다과를 깔아놓고 맞춰서 가봤더니 사무실은 비어있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야 이거 가장 원초적으로 돈 버는 법입니다. 그 어떤 금융회사보다 만드는 사람 파운더 입장에서 너무 매력 있잖아요. 신경 쓸 건 많지만 그 바 반대로 지켜야 될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 설립할 수가 없다는 유일한 단점이죠. 합법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승부 조작을 위한 최초의 단계는 설계에 이어지는 포섭입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찾아내는 거죠. 선수든 심판이든 감독이든 선수와 심판 감독 행동대원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은 일부 종교 스킬 갖고는 말도 안 되겠네요. 888 가입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두고는 되지 않잖아요. 선수 같은 경우는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이 현기에서 자기가 결과를 이상하게 만들면 되고 심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NBA 같은 농구에서는 파울을 불어준다거나 안 불어준다거나 축구 같은 경우에 페널티 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정도 갖고 경기 결과를 주무를 수 있죠. 카드 색깔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요새 많이 하는 배팅은 인저리 타임 배팅이 많아요. 몇 분 나오느냐? 인저리 타임 몇 분이냐 오버 언더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심판이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장 칼 같은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정말 심판들이 칼같이 시간을 지켜서 하거든요. 아 인저리 타임을 경기랑 분석해서 계산해보면 칼같이 나와요? 경기 끝날 때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잖아요. 정확히 지켜요. 독일 심판들은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게임 흐름에 따라서 끈기가 뭐하면 좀 더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오버 언더 배팅이 있는데 인저리 타임이 좀 쉬운 감옥 이 세력에게 쉬운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배우 한 명만 포섭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할 때는 옐로 카드 레드 카드가 얼마 나오냐 이걸 갖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런데 어느 날 심판이 그냥 마음 바뀌면 중간에 잘라버리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배팅이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스포츠 영역으로 좀 돌아오는 느낌인 게 토토도 몰라도 저 심판 토토하네라는 댓글을 써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댓글까지는 아니어도 단톡방에서 같은 팀 팬인 친구들에게 막 뭐라고 해본 경험은 다 있습니다. 열심히 보다 보면 맞아요. 심판이 토토하네 이 댓글을 한창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의심해라가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의심하면 좋다. 의심할 만하다. 그 밑에 댓글은 안전한 놀이터 이런 댓글들이 항상 달리고 있고 아 안지만 삼행시요. 맞아요. 친구들 유럽축구 볼 때 뒤에서 같이 보고 있으면 심판이 이제 경기 끝날 휘슬 불잖아요. 저기서 왜 끊어 이렇게 화내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꼭 그 심판이 부패해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의 유동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되게 뭘 취해도 이득 같은 게 심판이 만약에 부패했다면 안 그래도 욕은 먹어요. 독일처럼 정부가 목에 칼을 독일 축구협회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버저비터가 가능한 휘슬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기용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전을 다 빼버리거나 주전을 다 넣거나 KBL 같은 경우 용병 두 명인데 오늘은 한 명만 쓴다거나 이런 식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감독을 포섭할 경우에도 경기를 상당히 쉽게 주무를 수 있죠. 우리의 미래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셨던 분 한 분 계셨죠. 송고패스를 의명하셨던 그 분. 파리 귀신. 강동구는 아니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가 어떻게 하여 포섭이 되는가 이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이 경기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 줄게. 그렇기 때문에 하브리그일수록 승부 조작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이대호 선수한테 100만 원 들고 가서 너 삼진 먹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게 마재훈 선수에 대한 의문점 중에 하나였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번거보다 많이 썼다. 금전적인 취약점은 하브리그와 저연봉 선수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고액 연봉 선수들이나 유명 선수들을 승부 조작으로 포섭하는 경우는 좀 더 더티한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사례들은 여자 성상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향응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는 동네 형님이 경기 후에 만나서 술을 사주다가 성매매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거를 너 승부 조작에 가담 안 하면 너 성매매한 걸 폭로하겠다. 다 찍었지롱. 나는 나 왜 이렇게 순진하지? 저는 성상납도 돈도 어차피 주고 사는 건데 왜 그걸 남이 사준다고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내지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 다짜고짜로 찾아와서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수들을 도박으로 끌어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마 영국에서는 유명한 선수들이 경마나 그레이하운드 레이스로 떼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한테 이거 하나 조작해주면 부채 탕감 하자. 이런 식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레이하운드 레이스 같은 거 가는 일이 흔한 오락 중 하나 다 보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일은 별로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VIP박스로 그냥 데려가서 한국으로 설명하자면 야 서울랜드에서 장미나 구경하자. 근데 알고 보니 경마장에서 점심 먹자고 갔다가 처음에 좀 따게 해주고 시나리오는 어렵지 않아요. 고액연봉전 선수 같은 경우 온갖 방법이 다 동원이 되겠네요. 스캔들을 만들어서 스캔들로 협박을 하거나 뭐 누군가는 또 도핑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가족을 납치하는 겁니다. 가장 더티한 방법으로 더 팬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가족 납치해서 너 이 경기 조작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정말 해요? 그래서 유독 쿠바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족들이 납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치안이 안 좋은 국가 도미니카 이런 중남미에서 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기 나라에 돈 써가지고 경찰에 기부를 하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가족을 그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액연봉선수들은 조작을 하지 않는다. 조금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돈이 동기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돈에 대한 동기부여가 너무 더 센 사람들을 상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돈만 사람을 움직이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면 멤버가 다 짜여지면 승부 조작할 경기를 고르게 되죠. 아무 경기나 조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를 고르는 조건을 크게 뽑자면 내가 찍은 선수나 감독 심판이 나오는 경기냐 아니냐 내가 포섭한 우리 포섭한 우리 멤버가 나오는 경기인가 아닌가 예를 들면 저해견봉 선수를 포섭했을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 이 선수가 나올 확률은 적잖아요. 그 선수가 그 선수를 포섭했다고 감독을 포섭한 건 아니니까 감독의 용병술은 여전히 랜덤 범죄자에게도 플레이오프 떨어진 팀이 시즌 막바지에 2군 육성 차원에서 젊은 선수들 많이 내보내는 그런 경기 가비지 타임 그렇죠 그 가비지 타임 가비지 경기가 조작에 취약하죠 그렇군요 상대적 적은 자원으로 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경기네요 왜냐하면 감독과 선수를 한 명씩 포섭하려면 더 큰 사업이 되니까요 아니 아까부터 들으면 들을수록 꽃놀이 팽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활황이면 그건 또 그대로 도박할 만하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그건 그대로 또 꿀이야 아주 무섭습니다 불법입니다 좋아 죽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청취자 여러분들은 잃을 거란 얘기에요 거의 나서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시지마에 나오는 자막 같군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설명해주시는 수법들은 모두 예전 수법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20세기에 나온 것들입니다 네 이 정도는 컴배트로 파괴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스포츠 배팅이 되는 경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조작했는데 아무도 돈을 안 받아준다 의미가 없죠 나와 내 친구의 스타게임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경기가 좀 있어 보이는 경기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조작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경기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A매치 사기 같은 게 나오는 게 내가 그냥 뭐 한국 무슨 국회의원대 일본 국회의원 축구 시합 이런 걸 배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강동라이더스 대 송파레이더스 이런 경기는 배팅 안 할 테니까 A매치로 만든 겁니다 A매치로 포장을 하면 배팅 마켓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배팅액 한도를 봅니다 내가 조작하는데 1억 원이 들었는데 이 경기 배팅 맥시멈이 5만 원이다 그러면 손해죠 네 그러니까 배팅액 한도가 적정하게 나오느냐 내가 쉽게 돈을 걸 수 있느냐 그 조건을 봅니다 1억 들여서 설계해놨는데 총 배팅액이 350원이면 참 슬픈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도 경기가 중요할수록 배당이 커지고 배팅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겠죠 네 승부 조작을 실행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의 전당에 가실 뻔했던 감독님이 승부 조작을 했던 경기들이 다 보면은 1부 리그 경기이 돼 2, 3월 시즌 막바지 경기였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감독이 1부 리그라는 단어로 인해서 혼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정확히 말하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1명이 나왔죠 1부 리그 그분께서 이제 한꺼번에 나왔다고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갑자기 주전들을 다 빼면 의심을 받지만 네 2, 3월에 순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맘대로 감독이 선수를 빼고 넣어도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마지막 라운드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을 기약해보는 의미에서 젊은 선수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계속 잘 진행되던 정규 리그였기 때문에 배팅 한도가 낮아지거나 배팅 이 취소될 확률도 적고 음 그리고 관중도 좀 적게 올 것이고 그런 경기는 음 티가 좀 덜 나는 거죠 아 관중이 적게 네 그게 참 밸런스가 오묘하네요 네 관심을 끌 만큼은 끌어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관심을 덜 받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를 좀 선정하는 게 또 이제 좋은 픽서의 스킬이라고나 할까 음 좋은 설계 목목이라고나 할까 네 그렇죠 설계 능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찍었으면 이제 배팅에 들어가죠 돈을 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액 배팅이 잘 안되니까 쪼개서 안 들키게 여기저기 나눠서 분산 배팅을 하고 음 음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근데 배팅을 하다가 네 그 픽서가 조작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배신하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홈팀이 이기는 쪽으로 조작을 했는데 네 가끔 보면 이게 소문이 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 한마디로 개미 떼들이 달려와서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야 이 경기 조작됐다더라 음 그래서 홈팀에 다들 묻어가면 배팅 회사에서는 그쪽 배낭을 계속 낮출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원정팀 배낭이 올라가면은 픽서가 마음을 바꾸는 거죠 오히려 원정이 꿀인데 음 그러면서 우리 팀 선수들한테 야 최선을 다해 내지는 그러니까 그건 되게 그때부터 그때부터 되게 웃기네요 그때부터는 내가 포섭한 선수는 이 팀 선수밖에 없으니까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너의 전성기는 은재냐 이러면서 하얗게 불태워라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경우가 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지게 만드는 게 주 포섭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지는 건 맘대로 대충 할 수 있는데 네 이기는 건 꼭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심판이 각광받는 이유가 심판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야야야야 홈이 아니고 원정에 페널티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최초의 배팅이 격투기에 먼저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렇죠 구기보다 특히 1대1 스포츠가 워낙 쉬우니까요 조작하기가 한 명만 포섭하면 그렇죠 뭐 티도 잘 안 나고요 넉다운 넣은 걸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배팅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경우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경기 직전에 실행하는 선수나 감독한테 지령을 이제 컨펌을 해줘야 돼요 아 러너가 달릴 때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초 계획은 지는 거였는데 뭐 최선을 다하라거나 아니면은 최초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였지만 지는 걸로 바꿔라 아니면은 농구 같은 경우 1쿼터를 지는 걸로 했는데 2쿼터를 지는 걸로 바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러너가 여기서 이제 지령 전달 역할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 지령 전달이 일어나는 순간은 국민의례 할 때 그게 항상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례 할 때 선수 말고 누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요 스태프들이잖아요 지미집 줄 들고 다니는 분들 카메라 줄 들고 다니는 카메라 움직이는 스태프들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니죠 태극기 밑에서 수화를 하면 되죠 그렇죠 딱 그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태극기 밑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빨간불을 켜느냐 파란불을 켜느냐 네 그거는 이제 너무 눈에 띄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느냐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느냐 그걸 보고서 아 이기는 거다 지는 거다 그거를 이제 신호를 보내주고 대부분의 선수들 그러니까 승부조작 과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포섭된 선수들은 그걸 보고 알았다는 뜻으로 가슴을 두 번 친다거나 아 아니 뭐 하늘로 손을 이걸 한 번 한다거나 그게 암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면은 와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거나 아니면 선수들을 보고 있잖아요 태극기 밑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포섭된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도 의심을 안 하니까 경기 직전의 마지막 지령이 거기서 컨펌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나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축구 경기 때는 그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기한테 전달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에스코트 키즈들 네 걔가 뭘 해야 돼 걔가 뭐 이렇게 어깨를 잡고 있잖아요 보통 왼쪽 어깨를 실루카냐 오른쪽 어깨를 실루카냐 그건 뭐 나쁜 생각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렇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싱가폴 같은 경우는 제가 재밌게 본 그 싱가폴 승부조약사가 주로 썼던 거는 이게 거기는 더우니까 아저씨가 반팔 러닝셔츠를 입었느냐 팔이 없는 걸 입었느냐로 지령을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례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승부조약에 실패해놓고 변명으로 그거를 내가 착각했다 그 옆사람인 줄 알았다 잘 안 보였다 그럴까봐 이제 이거 하거나 손을 들거나 이게 확인했다 그런 이제 암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주로 코치들 핸드사인 하는 정도 수준보다 더 작은 정도의 액션으로도 메시지를 내버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하브리그 같은 경기에서 유독 자주 오시는 분이 있고 국기계양대 밑에 자주 매번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친 하부지가 아니군요 그런 분들을 퇴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국기계양대 밑에 있는 분은 학부모의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아 그렇죠 국기계양대에 있는 곳은 보통 사진 빨리 좋지 않거든요 그라운드를 찍을 때 아 실제 사례다 그래서 이제 지령 전달이 끝나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경기가 끝나면 결산을 하죠 결산? 아 정산? 네 정산을 하는데 이제 돈을 따서 잘 됐으면 수익을 분배하는 거고 조작이 실패했을 경우 처벌이 따라오게 돼 있죠 아 그렇죠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최근에 한국 사례에서도 보면 조작이 실패한 뒤 구타를 당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선수가? 네 선수가 픽서에게 구타를 당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학원 스포츠는 어차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선수들에게 매에 길들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수준 가지고는 처벌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 저기 우리가 앞서 말했던 사례에서도 조직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승부 조작 수익을 나눠줄 때 이거를 로또 티켓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체로 전달해 주면은 들통이 나잖아요 나중에 걸릴까봐 그래서 당첨된 로또 티켓을 몇 개 모아놨다가 그걸로 주면은 선수가 당당하게 나 로또로 돈 벌었어 당첨된 로또 티켓은 어디서 구하죠? 불법입니다만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라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불법입니다 로또 회사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아 그게 아니고요 한국엔 로또 회사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다 네 제가 그거를 들고 로또 회사에 가면은 세금 33%를 띄고 6억 7천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10억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분들은 그 10억에 사서 그걸 자식한테 주면 증여세가 없어지죠 아 상속세가 없어지죠 아 그래서 그분들은 심지어 웃돈을 주고도 삽니다 10억짜리 당첨 티켓을 11억에 주고도 삽니다 아 6억밖에 못 받는 티켓을 그렇죠 아 사실은 윈윈인데 돈 세탁의 방법이군요 불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 지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브리그 선수가 나 1억 생겼다고 차를 바꾼다거나 어? 저 인간 조작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로또 티켓을 주면 그 사람이 나 로또 맞았어 이러면서 어 그런 기사에 무슨 선수 로또 당첨이냐 이렇게 뜨는 거고 근데 그 정도까지 큰 금액은 아니겠죠 한 몇천만원짜리 이런 걸 만들어서 주고 한 직업군의 로또 당첨자 수가 평균 예상치보다 높아 그럴 수 있겠네요 통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죠 그건 진짜 통계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합니다 네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승부 조작이 실제 실행되는 사이클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국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신 경향과 한국의 특이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끈적임 없이 마법처럼 흡수되는 텍스처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물 한 방울 안 섞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천연 보호막하세요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잠깐 이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도서출판 다룸에서 펴낸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아 그분은 탐사보도 전문가시네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따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하시던 저널리스트인 데클란 힐 씨의 저서인 저희 앞에 앉아계신 이원채 오즈메이커께서 번역하신 더픽스 승부조작의 진실 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아시아 승부조작군들 때문에 잠 못드는 밤을 보냈다 조사를 위해 아시아에 갈 때면 늘 긴장했다 가는 곳마다 승부조작군들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가 들렸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호텔방의 전구를 빼고 침대를 포함한 가구들의 위치를 바꿨다 누군가 내 방을 습격한다면 두 가지 침입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정면으로 쳐들어와서 불을 켠 뒤 총으로 쏴버리는 방법이다 둘째는 잠자는 사이에 지도세도 모르게 잠입해서 죽여버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침입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5초 안에 그들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내 계산이었다 만약 문이 옷장으로 막혀 있거나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또는 그들이 침대를 찾다가 넘어진다면 내 생존 확률은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이다 물론 그 다음 일은 아무도 모른다 아시아 승부조작군들은 점자를 빼는 사람들이 아니다 승부조작군들을 둘러싼 전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도배되어 있고 아시아 스포츠계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겁먹은 선수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의 귀속말을 통해 수많은 경고를 받았다 아시아 도박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리버풀의 골키퍼 브루스 그로벨라르는 큰형님을 배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조직을 엿먹여서 큰형님이 열받으면 아그들을 부른다 완전히 박살나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방탄 쪽지를 입어야 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젠장 끝장나는 거야 아까는 그냥 처벌 얘는 한 단어로 들었던 따라하지 마시라고요 불법입니다 오즈메이커 우시지마께서 설명해주시고 계십니다 승부조작과 스포츠 배팅의 가장 최신 트렌드는 프로포지션 배팅입니다 프로포지션 배팅은 경기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거를 맞추는 상품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축구의 경우에 코너킥이 몇 개냐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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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전반전 스코어 네 네 야구의 경우는 안타가 몇 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포지션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섭당한 선수 혹은 심판들로 하여금 승패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조금 조작하기에 덜 부담스러움 티가 좀 덜 나죠 사실 축구 수비수들한테 골을 두 개를 먹어라 라는 지령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령일 수 있거든요 네 대신 코너킥을 한 두 개만 더 만들어라 그런 거는 수비수들이 공을 일부러 그냥 저쪽으로 조금 걷어내면 그렇죠 그냥 나는 그게 최선의 수비라 생각했다 그렇죠 의심받지 않는 행동이죠 의심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죠 너무 쉽잖아요 그건 네 그러니까 정면으로 차면 드로잉 들어갈 거였는데 최선을 다해 휘어찼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찬 건지 자기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비수의 판단이 걷어내는 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코너킥 같은 경우도 오버 언더 상품이 많은데요 네 배팅회사 약관에 보면은 사실 배팅회사들은 워낙 분쟁이 많아서 약관이 되게 철저하게 돼 있거든요 코너킥의 개수는 실제 발로 차여진 것만을 감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발로 안 차는 것도 있습니까? 경기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공을 코너에 놓고 안 차고 버티면 그냥 심판이 휘슬 불어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걸 개수로 치느냐 아니냐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은 코너킥을 선언했으나 차기 전에 경기가 종료된 경우 근데 그런 거 안 차는 선수들은 약간 의심이 가는 거죠 손짓만 계속 하면서 막 계속 뭐 이렇게 위치를 잡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면 심판이 어차피 무의미한 코너킥이니까 선수가 신경 쓰는 룰은 피파룰이 아니라 배팅사이트의 룰이다 유효타를 정해주는 건 배팅사이트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너킥을 안 찼다고 어? 조작했네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차는 거 아니고 인저리 타임 끝날 때 안 차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다 코너가 그럼 바로 차겠죠 바로 찬 다음에 바로 차서 일부러 수비수를 맞춰서 굴절시켜서 또 나가는 걸 유도하겠죠 골대쪽으로 차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축구선수겠지만 아니면 문전을 열심히 휘졌다가 다시 골문 뒤쪽으로 내보내든지 근데 그거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찾기도 어렵거니와 명백한 조작이 아닐 가능성도 많고 네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코너킥보다 골킥은 더 쉽겠네요 그래서 골킥은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조작이 쉽기 때문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배팅회사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몇 군데 배팅회사를 일해봤지만 1회 볼렛 배팅이라는 상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도 너무 조작이 쉽기 때문이죠 이거 하면 사실 배팅회사 입장에서는 조작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야구팬의 입장에서 1회 볼렛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투수의 몸풀기죠 내가 야구를 왜 보지라는 생각을 매경기하게 해주는 리마인더죠 왜요? 대부분의 투수들은 1회를 3자범퇴로 끝내는 날이 훨씬 적어요 1회에 볼렛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같은 KBO의 추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회에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오고요 1회에 볼렛이란 그냥 자연스러운 1회예요 야구팬에게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안타 개수를 맞추는 거는 안타가 나온다는 걸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파울이 될지 수비한테 잡힐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팅회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선수들도 한 명의 의지로는 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1회 볼렛이란 거는 투수가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그러네요 비슷한 예로 테니스에 더블포트 배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회사는 그런 배팅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100% 조작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수가 맘만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승부 조작이 아주 특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배팅은 그 어디서도 받아주는 배팅이 아닌데 왜 이런 걸 할까 이건 촌구석에 유능한 사기꾼 한 사람이 온 동네를 다 잡아먹는 것 같은 그림이네요 네 그러네요 배팅회사가 왜 이걸 안 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주 이번 주 다 들으셨다면 이건 배팅회사가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불법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확률상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 조작하기도 위험하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조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왜 조작하나 이렇게까지 속기 쉬운 카드가 한국에서 왜 아직 통용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한국의 배팅회사들은 아예 조작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데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법상 말이에요 지금 타이거풀스 아니죠? 바뀌었죠? 지금은 KOO이라는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아 네 KOOOO 거기 제외하고 할 수 있는 회사 없잖아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정감 가네요 강원랜드, 나눔 로또, 한국마사회, 스포츠토토, 경륜경정을 제외한 모든 배팅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불법입니다 이 불법인 회사들이 토토라는 게 워낙에 승무패 빼면 복잡한 옵션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걸어보고 싶은 잠재적인 소비시장을 향해서 이런저런 상품을 내주는, 몰래 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줄 알았는데 뻔히 봐도 무조건 조작인 상품들만 꺼내놓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자기들이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추측이라 멋있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래에는 이거를 스포츠 배팅 업체 설립을 자유롭게 허가해주는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한번 싸우겠네요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워낙 도박에 대해서 법령이 까다롭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가 그런 금융의 단계로 가는데 거의 길게 보면 한 7,80년의 진화로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영국에 비하면 몇십 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 레벨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죽기 전까지는 제 친구들 몇 자살하는 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회사들이라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파는 거는 첫째, 자기가 조작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둘째, 먹튀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회사입니다 아, 이렇게 적혀 있군요 베팅 업체가 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네 가짜 상품 당첨됐는데 가보면 사무실이 비어있다 이게 가비지 펀드보다 훨씬 만들기 쉽죠, 가짜 상품이 네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 건물에 이렇게 가끔 나와요? 이사 자주 가는 방 저희 층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사 자주 가는 방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 농구에서 트래블링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베팅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건 어느 선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까? 농구 선수가 신발 아웃솔로 손닦기 이거 몇 번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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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승무패로 해봐 하나, 하나, 하나 그냥 정보 없이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죽으라고, 그냥 개미지옥이나요 그렇죠 돈 들어온 것의 반대 방향으로 결과를 정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돈을 잃을 경우 고객을 신고하고 도망갑니다 아 그런 분들이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희 불법회사에 베팅하시는 분들 저희 리스트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그 고객의 집을 급습하고 베팅하기가 그냥 돈 들고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전한 놀이터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법 사설업체는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업계 얘기만 해주셔도 될 줄 알았는데 공익광고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청소년 여러분 그것도 설득력 있게 요즘에 안전한 놀이터 광고가 얼마나 심하냐면 저는 스타리그 1 명경기를 올려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를 한 두세 개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장이 팔았겠죠 페이지를 그래서 마재윤 선수를 욕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게시물 밑에 안전한 놀이터 이런 게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재윤도 안 잡혀갈 안전한 놀이터 맞아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강아지 고양이 보고 씹톡스 하는 페이지들도 밑에 보면 안전한 놀이터 맞아요 누구한테 반려견 도망친 애를 보호소야 안전한 놀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니들은 그렇게 돈 못 버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프로스포츠 선수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최신의 승부 조작 경향이 프로포지션 배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기 승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패턴들 그러나 이 경기 승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패턴들 가운데서도 혹은 이제 우리 연체 오즈맥권의 설명에 의하면 대부분이 너무 조작하기 쉬워서 현대의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배팅 업체에서는 다루지 않고 주로 한국에서 불법 사설입니다 많이 통용되고 있다 아까 말한 라이트 형제의 케이스가 한국에서는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역의 사설 업체들이 밭에다가 공굴을 모어 내가 오늘부터 1년 동안 비행기를 만들어 약간 그런 거죠 연구기관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프로포지션 배팅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기관에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그런데 배팅 회사들은 이런 사기를 치면 딴 나라에서 절대 안 먹힐 텐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배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범죄가 잘 통제되는 나라는 그 범죄의 불모지잖아요 불모지는 씨 뿌리면 우후죽쓰지라는 또 그렇죠 재미있습니다 정말이지 진짜 세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두 주째 그렇습니다 신기한 거 진짜 많네요 즐겁습니다 우리 저 이원차 오즈메이커께서 다음 주면은 외국으로 가세요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으십니다 이원차 오즈메이커께서 하시는 일들은 제가 아는 바에 하면 합법입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멀리 나가시니까 그 전에 꼭 한 주만 더 모셔서 결론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부디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방송에 메일이나 트위터 댓글 같은 걸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고마워합니다 일부는 진심이에요 굳이 자기 귀한 시간을 써가면서 까지가 완벽한 진심이고 그 다음부터는 분기가 갈리죠 굳이 자기 귀한 시간을 써가면서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굳이 자기 귀한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저희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메일이 몇 통 와 있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걸 하나 소개해드리죠 설에 우리 도도님의 기사 슬래셔를 들으시고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때 이후로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메일은 xsfm25 at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참고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설마지 기사 읽기 놀이를 듣고 생각난 컨텐츠 아이디어인데요 유엠씨님의 표현법을 빌어 말하면 이런 기사들을 죽도록 놀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끝을 한번 했잖아요 이런 방송을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저런 기사들을 놀리는 방송을 새로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 현실에 대안을 찾는 건 어렵지만 그리고 사실 그걸 왜 소비자들이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조롱당하고 무시당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점차 소비 안 해주면 스스로 찾아내지 않을까요? 네 감사한데요 단선적인 양아치들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악하면서 만난 사람이 물론 많긴 많아요 저는 음악을 안 했지만 다 똑같은 새끼리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날 뿐 그 놈이 그 놈이요 다양한 사람은 못 만나요? 근데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온 것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요새 변화하고 있다 내가 이게 진화인지 퇴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던 게 내가 마음을 팍 놓고 넥타이를 풀르고 마음껏 놀릴 수 있는 사람 은 나밖에 없다 사실 나한테도 좀 그러면 안 되죠 는 거였어요 우리의 방송에 의해서 지적질을 당해도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야 될 행위들도 많지만 그 사람이 도마에 오르는 수가 있다 그러다 말고 그걸 좀 많이 피해야겠구나 대한 언론은 그 점에 있어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신나게 놀리는 모양인데 그래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리 보도님이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만 해도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런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았다고 이 나 우라카이도 먹고 살자고 한다 네 그분의 호구지책을 함부로 갖다가 뭐라고 는 트위터에서는 해도 돼요 전 트위터에서는 해도 된다고 봐요 네 그 알씨를 만들면서 저에게 100%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절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웃기죠 그 호구지책을 놀리는 게 또 누군가의 호구지책이 되는 거는 그거 중요한 지적이네요 한두 사람 희생 우습게 알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스노프를 만드는 정신일 거예요 꼰대같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고맙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그레이 티 맨님이 오랜만에 농구 경기를 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농구를 보신 모양인데 손에 땀을 쥐고 재밌게 보셨는데 그 경기의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검색해보니 배팅과 배당률에 대한 글뿐 한참 어렸을 때 농구 파이널 NBA 파이널 본 다음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떠들던 그때가 떠올라서 씁쓸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BA 매니아를 모르시나? 거기 가면 되는데 그러게요 NBA 매니아로 가세요 거기서 함부로 배당률 떠들면 바로 잘립니다 IP 차단하실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킹플라워 전 님께서 이외수 씨의 트윗을 이게 좀 나쁜 짓인데 캡처해서 올려주셨어요 이러면 이외수 씨가 지워도 남죠 박재라고 하죠 이외수 씨가 2월 13일에 올려주신 트윗을 박재 때려주신 택시더미 해주셨어요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입니다 아직도 친일 매국충들이 극성을 떨어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자각하고 태극기를 모독하는 무리들이나 안중근 의사의 거룩한 정신을 회속하는 무리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이 곧 애국입니다 멋진 얘기인데 논리가 다 틀렸죠 지금 날짜도 틀렸고 멋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틀려도 된다라는 정신이 곧 가짜뉴스를 만드는 정신입니다 킹플라워 전 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이 되니 여기저기 난리 2월 13일이 되면 안중근 데이가 되겠다 전 그것도 봤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일부러 만들었다고 발렌타인 세인트 발렌타인을 만들었어요 일본 이름으로 만들어야지 메이지 초콜릿이잖아요 메이지 초콜릿 날짜도 틀렸지만 다행인 건 저기에 발렌타인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를 붙이지 않아서다 네 이외수 씨는 그럴 정도로 정신없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럴 정도만 정신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나인바틀갓 님께서 이런 노컷뉴스의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이것도 박재례 해주셨어요 부산은행 10년째 가을야구 정기예금 판매 이것은 아마도 롯데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이자가 높아지는 그런 건가요 2016년 3월 25일의 기사인데요 부제가 이거예요 강민호 올해 1호 가입 그러면서 사진에 부산은행 지점에서 강민호 씨가 롯데자는 좀 모자를 쓰고 상담을 받는 척을 하며 웃고 계신 사진이 금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너무 싸네요 혹은 뭐 정규 시즌에도 좀 좋은 금리를 해주시면 안되나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듯한 그 웃음의 의미는 그걸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면 니네가 손해지 한편 매년 자이언츠 팬을 괴롭히는 예금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예금 예 배팅 사기라는 말에 공감하며 예 그래도 스포츠 팬은 이 숙명만큼 받아들이잖아요 어떤가요 난 멀리 못 간다 올해가 되면 다시 부산은 2010년대 초반에 보던 그 거리의 풍경을 회복할 겁니다 부산 우유의 이대호 선수 얼굴 현대자동차의 이대호 선수 얼굴 또 뭐 있지? 롯데백화점의 이대호 선수 얼굴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귀소본능을 자극하는 입장에서는 짓궂지만 야릇한 감정을 스포츠는 전달을 해줍니다만 그거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을 때 종종 배당을 걸게 된다 글로 빠지는 거 말고 다른 옵션도 많습니다 아 그럼요 그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은 배팅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 아니요 배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배팅을 즐기는 방법은 스포츠 말고도 많다고 도박과 스포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배울수록 그렇게 확신을 가졌게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세민과 UMC와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